달 탐사 공동 추진을 위해서 한국항공우주연과 미항공우주국 나사가 제주도에서 만납니다. 항우연과 나사는 모레부터 토요일까지 사흘 동안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달 탐사 실무그룹 대면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양기관은 시험용 달 궤도선 임무 활용을 위한 통신과 시스템 설계 관련 연구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 이에 앞서 내일부터 같은 장소에서 미래부와 달 탐사 출연년 협력협의회가 공동주가라는 제5회 달 탐사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. 이번 심포지엄에는 나사와 일본항공우주청의 달 우주 탐사 관련 주요 연구진이 참석해서 자국의 달 탐사 프로그램을 국내에 소개할 예정입니다.